안녕하십니까 미친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8월달 데뷔특강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구요. 자, 쌤도 지금 7, 8월달 내내 학생들하고 방학달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쌤도 막 열정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확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좀 잘 달리고 방학을 마무리 잘 해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8월달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어떠한 학습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지 집어볼게요. 네, 쌤모와 같이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첫번째 스킬, 노노노노노노. 토익은 스킬이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토익을 모두의 뭐 정답이라고 늘상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 그런 유형도 익혀야지요. 근데 점점 패턴 자체가 파트7도 길어지고 있고요. 어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파트6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답니다. 여러분들은 복원되어진 부분들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토익이란 거는 복원되어진 부분에서 내가 정답이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는 내가 뭘 틀렸고 뭘 막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내가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휘력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내가 무작정 토익 시험을 모두의 뭐 정답으로 자꾸 그렇게 스킬식으로만 공부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휘력이 안 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만약 내가 RC 기준으로 400점 이상 450 이상을 맞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냥 A, C, C 합쳐서 700만 맞고 싶어. 그럼 그냥 계속 스킬 높으세요. 그렇게 풀어도 그 정도까지는 뭐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고고익선이라면 절대로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어휘력 반드시 갖추셔야 돼요. 계속 어휘력을 놓친 채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그거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들 합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하신 말씀 혹시 알아요? 인터넷 막 돌아다니는데 어제와 같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그렇잖아요. 어제의 어휘력과 오늘의 내 어휘력이 똑같은데 내 점수가 잘 나오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어휘력 같으세요. 그렇고. 자, 두 번째 어설프면 위험해요. 학생들이 너 이거 왜 틀렸어? 물어보면 아, 실수로. 실수도 실력이야. 네 실력이 그런 거야. 내 실력이 아직도 덜 쌓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 물론 실수하는 과정은 중요해요. 실수를 자꾸 해봐야 그게 나중에 정착이 돼서 내게 되죠. 근데 그건 시험보기 전까지 해놔야지. 그래서 시험보기 전까지 자꾸 실수하는 패턴, 내가 외우지 못했던 패턴, 내가 자꾸 머릿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패턴들은 내 머릿속에 잘 정착시켜놓고 시험보러 가야겠죠. 우리 아직 시험볼 시간이 있네요. 반드시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가시고. 시간 조절 잘 해주십시오. RC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파트 7까지 다 풀고 정숙대로 정확하게 문제의 정확도도 높고 점수가 잘 나오고 하면 좋겠죠. 근데 보통 800 초반, RC 400기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트 7을 다 풀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파트 7을 다 풀었는데 내가 300대 점수 갖고 있어. 그건 이상한 거야. 왜냐? 다 찍었던 행운이니까. 그냥 빨리 푼답시고 막 정확도만 다 놓친 거지. 그게 뭐야? 그냥 차라리 한 질문을 놓치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시간 조절 연습을 해야 되니까 5, 6를 빠르고 정확하게 유형 연습하면서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들을 익혀나가고 그리고 파트 7은 최소 50분 정도가 남아야 돼요. 75분 중에서 당연히 25분을 빼면 50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LC 보통 끝나고 나서 LC 마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RC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LC 시간에 RC를, LC 때문에 RC를 빼먹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시간까지 빼면 75분 중에 마킹 어쩌고 저쩌고 하면 5분 빠져요. 그럼 70분 중에 20분 정도만 파트 5, 6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긴 50분 동안 세븐에 할애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문제가 잘 풀린답니다. 그러면 그 50분을 남기려면 그 20분 동안 5, 6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5, 6 20분 동안 5, 6를 풀려면 한 문제당 20초 또는 빠르게는 10초 또는 조금 더 쓰면 30초 정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 6는 빠르고 정확하게 유형 연습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7은 정확도 높여서 직독, 직해 제대로 하면서 속독 말고 정독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7이 정확해지죠.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한 세트로 문제를 잡고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학생들 문제 풀고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5, 6는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7은 자꾸 놓치고 7은 귀찮잖아요 읽기가. 그래서 7 연습을 하나도 안 한 채 시험장 가서 그제 읽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정독이 안 되죠. 평상시에 읽는 연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장 가면 이렇게 잘 읽기겠습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7 연습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연습한 학생들 중에 5, 6만 공부하고 7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명심하시고 7 연습하십시오. 7은 꾸준한 연습이 없다면 절대 향상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학습 전략과 함께 우리 오늘 파트 5 40문제 한 세트를 풀어갈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니까 한 문제당 많게는 한 30초 적게는 한 10초 정도를 할애하면서 시간 조절 잘하면서 15분 들을 테니까 그 15분 동안 풀고 딱 정확하게 정확도 높여서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들 자체가 약간 저작권과 연관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프린트는 안 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풀이하시고 본인이 몇 번으로 정답했는지는 노트 같은 데 메모란에 따로 A, B, C, D 이 정도만 표기하고 좀 이따 풀이할 때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화면 보는 그 아래 보시면 해설지 쌤이 중요한 포인트 되는 것들 같이 넣어서 해설지 다 써 놨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면서 나중에 해설지 보면서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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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풀고 오셨나요? 샘은 지금 몇몇 문제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들과 그리고 잘 틀렸을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아래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샘이 중요 포인트랑 어떻게 외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지들 정리해서 놓아놨으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밑에 거 다운받으셔 한 번쯤은 읽어 보십시오. 그 외에 어려웠던 것들도 해석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러면 저는 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오래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학습 전략 중에 어설프면 더 위험하다는 거. 자, 어설프면 위험합니다. 이 문제도 어디선 거 많이 봤었는데 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그거는 내가 실력으로 아직 외우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수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with the real 뒤에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딱 정답은 two 밖에 안 되죠. 데이비드가 정답이고요. d 밖에 안 되고. with regard to 자체가 몸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존재고. 그리고 indoor air 실내 공기를 관하여. in 사무실 안에 실내 공기에 관하여. what we can do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what은 뒷문장 불안전하게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what 절 자체가 we can do 까지가 있고. 두 뒤에 목적 없네요.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으로 wha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힐링 난방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ventilation system. ventilation이라는 것은 환풍기구 같은 것. 그래서 환풍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겠고. 해석은 필요한 거라 좀 해봤고. 어쨌든 with regard to는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로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럼 이렇다면 구전치사로서 무조건 정해져 있는 룰들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아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라고 따라와 보시면서 아 너였었어 라고 상기시켜 보세요. 다 알고 있는지. 자 뭐뭐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라는 아이는 on, be, off, of로 활용하죠. on, be, off, of. 그리고 보면서 눈에 한 번 더 익혀주시고. 대표하여 대신하여. 자 추가하여는 in addition to 라고 표현하죠. in addition to. 어디에 밑줄이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in addition to. 추가하여. 자 준수하여 라는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수하여. 자 셋 다 준수하여고요. 그리고 준수하여의 compliance 같은 경우는 in compliance with를 사용하죠. in compliance with. 그 다음 occurrence도 in occurrence with를 사용하죠. in occurrence with 준수하여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observance 같은 경우는 똑같이 준수하여 라고는 해석하지만 얘는 in observance of에서 준수하여 라고 쓰인답니다. 그래서 전사가 준수하여는 맞지만 얘네는 with, with, 얘는 of고.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장 가면 밑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abc 보기에 compliance와 observance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with가 있으면 compliance가 정답. 오브가 있으면 observance 정답. 똑같이 준수하여 라고 해석은 되도 되니까 그때는 뒤에 있는 전사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뭐뭐를 인정하여. 뭐뭐를 인식하여 라고 쓰이는 in recognition of가 있고요. in recognition of가 있죠. 그 다음 뭐뭐를 감사하여 라고 의미를 쓰는 in operation of가 있고요. in operation of, 감사하여 라는 쓰는 라이들였고요. 자 이번엔 뭐뭐를 응하여, 뭐뭐를 응답하여 라는 라이 in response to가 있네요. in response to, 응답하여 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뭐뭐를 고려할 때,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를 비추어 볼 때 라고 쓰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그 결과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라고 쓰는 in light of가 있고요. in light of, 뭐뭐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자 on top of라는 게 있어요. on top of, on top of. 자 그래서 뭐뭐를 꼭대기에 더하여 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이외에도, 뭐뭐를 더하여 또한 정도의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를 위에 더하여 얹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더하여 또한 또는 뭐 이외에도 라고 쓰입니다. 그 다음, 자 뭐뭐를 수단으로 by means of가 있고요. by means of. by means of.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쓰는 제외하고는 완전 다르게 또 이번엔 with으로 시작합니다. with the 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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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exceptional. 요대로만 쓰여요. 그래서 혹시 몰랐던 게 있었다면 좀 눈에 익혀 주시고 자 한번쯤 봐둬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자 분명히 abc를 보기에 consider의 파생 단어들이 막 보이고 b동사 d를 채우랍니다. 자 b동사 d를 채우라니까 당연히 보호인 형용사나 명사 중에 토익시험에선 늘 형용사가 정답이 거의 99% 나오거든.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는 a냐 bpp냐 그 다음에 형용사 a불이냐 그리고 d는 이제 동사니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abc 중에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다면 보자마자 예부터 대입하고 해석을 해서 맞으면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뭐가 힌트냐면 오브가 힌트입니다. 오브가. 자 제가 왜 힌트가 되냐면 b동사 뒤에 밑줄이 나왔을 때 오브와 함께 늘상 형용사 중에 오브를 데리고 다니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따로 좀 있답니다. 오브 굉장히 좋아하는 형용사들. 자 그 중에 여러분이 왜 알 법한 단어 중에요. 형용사인데 특정 용사를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self id는 with만 붙이죠. interest는 in 붙이죠. 그 다음 famous는 for 좋아하고요. responsible는 또 for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특정 용사 중에 특정 용사 무조건 붙이고 다니는 애가 따로 좀 있거든. 자 걔 중에 오브 좋아하는 애가 따로 좀 있어요. 자 걔가 critical of, be critical of, 비판하다 했고요. be critical of. 그 다음 be concentrate of, considerate of. be concentrate of, 배려하다 사력입다 했고요. be concentrate of, 배려하다 사력입다. 그 다음 be indicative of, indicative of, 나타내다 있으시고 그 다음 be representative of, representative of 하면 대표하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 다음 be reflective of, reflective of 하면 반영하다 있으시고 마지막 be appreciative of, appreciative of 가 있습니다. 얘는 감사하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은 넷쌍 오브랑 되게 친해서 늘 오브 나오고 정답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늘 되게 나오는 패턴을 딱 보면 얘네가 보기에 있고 요거 말고 보기에 pp도 막 동시에 있어. pp가, pp가 여기 pp가 있다니. pp가 어떻게 있을까요? pp. 자 요렇게 더 칠게요. pp가 보기에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critical이 보기에 있고 criticized가 보기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야. consolidate 보기에 있고 concert가 보기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전사 빼. 그럼 목적어가 없는데 되어진 건가? 목적 없으니까 수동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pp쪽으로 또 오답이 나오거든. 자 무조건 오브가 뒤에 나와 있고 여러분한테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죽어도 pp쪽 말고 요쪽 정답 하시면 정답일 거예요. 요쪽으로 하십시오. 말 돼도 오브 나오면 요쪽 하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bp가 돼서 수동태가 됐다면 전사 오브가 나올 확률이 뭐 크게 많지 않아요. 자 bpp 수동태였다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였다면 뭐 바위가 나오든가 이렇게 나왔었어야 했는데 굳이 전사 오브가 나올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중에 오브 되게 좋아해 드리니까 나오면 정답하십시오. 그래서 해석도 Don't bring 당신의 스스로의 사운드 스템은 가지고 오지 말아주세요. 동안에요. On the tour 동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주세요. 였답니다. 정답이 b critical of, b concert of에 해당하는 a 정답이었겠죠. 정답 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은 a번이었구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5번 들어와 봅시다요. 제가 5번에 long term, 긴 기간에 라는 형용사가 눈에 보이고 보통 이렇게 하이픈으로 쫙 되게 쭉 묶이면 하이픈이 묶였을 땐 형용사거나 아니면 간혹 명사인데요. 아무튼 형용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라 쟤는 지금 long term 자체가 긴 기간에 라는 형용사로 쓰였답니다. 그럼 밑줄은 형사와 명사를 구해야 되니까 명사가 맞겠죠. 해서 동사의 확률인 a는 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 종업원은 뭐 가능하구요. 그 다음 고용주도 명사니까 뭐 될 수도 있구요. 그 다음 employment도 고용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가능은 해요. 그럼 명사 b c d 가 있어. 그럼 말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c j a 라는 transit 권한 당국은 authority 같은 경우는 권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국 권한을 가진 곳이라서 당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운송 당국은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repair department를 위한 기술자를 찾고 있습니다. 긴 기간에 밑줄을 위해서 기술자를 찾고 있대요. 오케이. 긴 기간에 종업원들을 위해 기술자를 찾고 있대요. b 번 c 번 긴 기간에 고용주를 위해 찾고 있대요. 긴 기간에 고용을 위해서 기술자를 찾고 있대요. 이게 지금 얼핏 갖다 붙이면 말이 별별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정답은 d 번 밖에 안돼요. 쌤 생각에는 d 번이 가장 말되는 것 같고 그럼 또 내가 여기서 이게 제일 말될 것 같으니까 정답이야. 그러면 그건 이유가 딱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토익은 절대 야 이게 제일 말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답이야 이런 이유는 없어. 무조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하고 얘가 정답이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자 시험에서 사람 명사랑 사물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있답니다. 사람 명사랑 사물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해석이 둘 다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해석해봐 이것도 말 될 것 같아. 어 저것도 말 되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경쟁이 심각해져 가요. 이 지역에 경쟁자들이 심각하게 증가해 가요. 경쟁이 심각하게 증가해 가는 경쟁자가 심각하게 증가해 둘 다 말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쟤네들이 동시에 나오면 늘상 둘 다 말되게 출제하다 보니까 절대로 해석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 얘네들이 보기에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쳐다보면 돼요. 뭐냐면 사람 사물이 보기에 동시에 나왔을 때 밑줄을 봤더니 그 밑줄에 어도 더도 관사나 한정사 따위가 전혀 없고 뒤에 S도 전혀 붙여있지 않아 이럴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 명사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쓰잖아요. 세. 사람 명사는 늘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한 명일 때는 어 갚고 그 사람일 때는 더 갚고 여름일 땐 S라도 붙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에 어도 없고 더도 없고 S도 없고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 관사도 없고 S도 없으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밑줄을 봤을 때 어도 더도 S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딸랑 밑줄만 떡하니 보인다면 사람 명사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시면 되고 사물 명사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해서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셀 수 있는 없는 걸로 썼겠지 뭐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세거든. 그죠? 그래서 사람 사물이 보기에 동시에 나오면요. 해석해봐야 둘 다 말 때가 되게 많아서 관사도 없고 S도 없으면 괜히 헤매지 마시고 사람은 버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버리십시오. 정답은 버리십시오. D번이 맞겠죠. 데이비드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밑줄에 관사도 S도 없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렸다면 그걸 보여줬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맞고 그리고 자, 사람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근데 딱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고 계세요. 늘상 그게 이렇게 정답이 풀리는 건 맞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퇴치에 간혹 가다가 사람 명사인데도 관사가 없고 S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람 명사가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답니다. 언제냐면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를 말하는 사람 명사에는 관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라는 건 예를 들면 CEO 그런 거 President 사장님 그런 거 또는 간혹 가다 Chairman 의장님 그런 거 또는 Founder 설립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에는 가끔 관사나 S가 안 붙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보통은 다 경쟁자 뭐 종업원 아니면 뭐 참석자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린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을 내려와 보시면 Thanks to 덕분에 Sam record 상당한 밑줄 덕분에 래요. 그럼 상당한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우린 밑줄에 명사가 필요하겠죠. 형사 밑줄을 꾸미고 있으니까 자 명사 Fund A 명사 맞아요. 그죠? 자금이란 명사입니다. 자 B번 Funding 명사입니다. 명사 맞아요. 자 C는 PP니까 안되고 D는 A브리니까 안되고요. 자 그런데 Funding은 ING가 붙었지만 동명사가 아니고 우리 기본적으로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고 그 동명사는 웬만한 건 100개 중에 90개 타동사 출신이라 뒤에 목적을 또 따라오거든요. 원래는 그래. 그런데 어떤 특정 명사는 ING가 붙었는데요. 얘는 ING가 붙은 것 자체가 동명사가 아니야. ING 붙어먹은 자체가 걔는 명사로 쓰는 애들이 따라 좀 있답니다. 그죠? 자 마케팅 마케팅이란 명사잖아. 빌딩 빌딩이란 명사잖아. 미팅 미팅이란 명사고 그죠? 트라이닝 트라이닝이란 명사잖아. 자 이렇게 ING가 붙었지만 걔는 동명사가 아니고요. ING 붙어먹은 그 자체가 명사인 일이 따라 좀 있답니다. 그게 펀딩도 그래요. 펀딩도 그 자체가 자금이란 명사예요. 자금. 그냥 그 자체가 자금이란 명사야. 그래서 펀드와 펀딩은 둘 다 똑같이 자금이라는 명사입니다. 펀딩 같은 경우는 자금이라고 써야 되고 자금 조달이 써야 되고 어쨌든 자금이란 명사를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럼 니도 명사고 니도 명사고 둘 다 자금이란 뜻이래. 그러면 똑같은 뜻인데 저걸 해석을 풀 수 있겠어요? 안되죠. 그래서 상당한 자금 덕분에서 AB 중에 고르라는 얘기인데 그럼 제 둘 중에 뭘 들어가냐. 자 명사 문제에 밑줄이 나왔는데 똑같이 둘 다 말 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밖에 말 안 되면 그때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걔만 정답이고 걔밖에 명사 없으면 걔 정답하면 돼. 근데 토익 시험에서 뭐야 이것도 말 돼. 저것도 말 돼. 하는 명사 두 개 이상이 나와. 그때는 늘 가산불가산을 묻는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가산불가산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ING형으로 생긴 명사들이 몇몇 개 뭐 가끔 빌딩이라든가 미팅 같은 건 빼놓고 거의 다 ING형 명사는 거의 다 불가산명사로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펀드는 자금이란 셀 수 있는 명사로구요. 그래서 만약 밑줄에 관사도 없고 S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산명사는 안 되겠죠. 펀드가 정답이 있었다면 가산이 없기 때문에 펀즈 이렇게 표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 마른데도 N은 될 수가 없고 불가산명사였던 B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B 정답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ING형으로 정답이 잘 나오는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을 따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문제가 방지가 되겠지.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보여드릴 게 있답니다. 정답은 아까 펀딩이었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두 가지 유형이 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due to 때문에 밑줄 시장에서의 밑줄 때문에래요. 자 나와서 시장에서의 개발 발전 때문에 시장에서의 발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랑 자 시장에서의 계획 덕분에 시장에서의 계획 덕분에 이래요. 자 그러면 요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안하는 명사고 하는 ING형이 보여요. 근데 둘은 정답을 푸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첫 번째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두 번째 밑줄은 B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뭐야 지금 뭐가 포인트인 거야.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먼저 두 번째 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플라인 플라이닝 내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플라인 위에 친 건 방금 우리 봤던 펀드 펀딩과 똑같은 원리에요. 자 밑줄에 전사 뒤니까 명사 자리가 맞고 명사는 명사인데 너 플랜도 계획이란 명사고 플라이닝도 ING형으로 생기긴 했지만 쟤도 계획이란 명사에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명사인데 똑같이 계획이란 뜻으로 쓰지만 자 밑줄에 얻었고 더 얻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불가산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플라이닝은 가산명사나 관사도 없고 예수 없이 못쓰게 되어있고 근데 플라이닝은 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ING형 명사로 불가산명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산명사는 안되고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랬구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예수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말고 얘가 정답인거 아니에요? 아니요. 얜 그렇지 않구요. 자 왜 아니냐면 자 디벌로먼트는 원래 가산불가산 다 돼요. 선생님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웬만한 명사는 명사야 ING형을 물으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봤던 요 형태의 문제 가산불가산 푸는 유형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토익이 내기 좋아하는 단어 몇 개 없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걸 따로 기억하면 되구요. 웬만한 문제 싹 다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99% 다 이렇게 푸읍시다. 거의 다. 자 내 눈에 명사와 ING형이 눈에 보여. 그리고 야 이게 정답이 뭐 개를 물으면 거의 다 목적어 있고 없고 로만 적용하면 돼요. 자 디벌로먼트라는 명사는 발전이란 명사구요. 얘는 ING만 명사로 못 쓰는 애야. 그런 애가 아니야. 자 디벌로핑은 동명사라 뒤에 목적어 따라오셔야 됩니다. 목적어 따라오셔야 돼요. 웬만한 동명사는 다 동사가 타동사 출신이라 타동사 출신의 ING는 동명사 목적어 따라오셔야죠. 그래서 얘는 얘가 밑줄 나와서 밑줄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동명사 안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맞고 얘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장에 밑줄이 나와서 야 명사계 ING를 물으면 걔는 명사가 정답이게 동명사계 정답이게 묻는 문제니까 밑줄 보고 밑줄만 딸랑이 있으면 명사 정답. 밑줄 뒤에 목적어 따로 왔으면 동명사 정답. 하십시오.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ING형으로 명사가 허락되는 명사가 몇 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ING형 명사계를 묻는 유형은 이 ING 명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단어들 몇 개 좀 볼게요. ING 명사들 자 독이 잘 나오는 것들 다 적어놨습니다. 요 정도만은 아 얘네들은 명사일 수도 있구나 라고 따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익히면서 따로 쓰시는 애들 기억할게요. 얘네만 ING형 명사로 기억하시고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동명사로 정답 푸십시오. 가요. 자 펀딩은 자금이란 명사 자 방금 봤던 플래닝은 계획이란 명사로 쓰입니다. 계획. 자 핸들링은 핸들링 자체가 처리란 명사로 쓸 수가 있고요. 처리. 그 다음 쉬핑은 배송이란 명사로 쓸 수가 있겠고 배송. 그 다음 어카운팅 회계란 명사로 쓸 수가 있겠고요. 회계. 그 다음 파운딩 설립이란 명사로 쓸 수 있겠고요. 설립. 자 시팅 좌석이란 명사로 쓸 수가 있겠고 좌석. 그 다음 프로세싱 마찬가지로 처리. 또는 가공 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고요. 우린 이 통조림을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가공 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스펜딩 소비라는 명사 소비. 스펜딩 소비. 그 다음 핸들링 또 써있네요. 처리. 아까 봤던 처리. 그 다음 비기닝 초기. 초기. 초기 자금. 초기 계획. 초기. 그 다음에 와이드닝 확장. 확장이고요. 확장. 그 다음 프라이싱. 가격 책정. 가격 책정. 가격 책정. 가격 책정. 이라는 명사로 쓰고요. 프라이싱. 포토카핑. 복사. 라는 명사로 쓰입니다. 얘네만. 얘네 정도만. 아 얘네는 i인지로도 쓸 수 있는 명사 맞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얘네랑 그냥 명사 만약 나온다면. 걔네는 둘 다 명사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산불가산을 풀어도 되고. 혹시라도 관사 더가 나와 있다면. 그때는 가산불가산이 없죠. 그때는 더는 가산도 불가산 다 되니까. 그때는 해석상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둘 다 틀린 걸 나오기 때문에. 해석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의 목적 있고 없고 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죠? 오케이. 얘네만 따로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8번 들어오고 계십니다. 8번. 먼저 해즈 아나운스라는 동사가 눈에 보여요. 그 다음. 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는 안되겠죠. 동사 버릴게요. 안되고요. 그렇다면 ing와 pp가 남아서 형용사를 묻네요. 형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밀 수 있겠죠. 명사 꾸밀 겁니다. 지금 명사가 statement라는 명사도 있고 planning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ing와 pp는 분사죠. 하는과 되는의 형용사의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석서 풀라고 했더니 아키론이라는 회사는 발표했대요. 내역서를 발표했대요. 성명서를 발표했대요. 뭔 성명서냐면 그것의 계획을 언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의 계획이 언급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갖다 붙이 언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언급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말이 먹히거든 또. 그래서 해석상 문제 풀다가 틀려오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이건 가까운 문제인데 자, 분사 문제. ing와 pp의 형용사가 ing와 pp도 명사니까 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일단 자리부터 보세요. 만약 자리가 지금 밑줄 보이는 첫 번째 자리 이렇게 밑줄 나왔고 명사를 꾸며 자, 명사를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꾸미대 앞에서 꾸밀 때가 있어요. 앞에서 명사를 앞에서 형용사 이렇게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필요했고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해석상으로만 풀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때는 해석으로만 접근하셔도 돼요. 해석으로만 접근하십시오.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상으로 접근하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형용사의 기능으로 하는지 되는지에 의해서 그 명사를 꾸미는 걔네들의 상관관계만 봐서 하는 존재냐 되는 존재냐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하는 지원자들이니까 ing가 맞을 테고 수정된 서류니까 pp가 맞을 테고 그래서 해석상 접근만 하시면 돼요. 그때는 목적어 유무가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명사를 꾸미기 꾸미는데 이번에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민답니다. 뒤에서 꾸며요. 뒤에서 꾸밀 때가 있어요. ing와 pp가 굳이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는 건 뭔가 뒤가 길어진 딸린 식구와 붙으면 뒤에서 꾸미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딸린 식구와 함께 뭔가 길어진 존재 이 딸린 무언가와 함께 뒤에서 꾸민다면 그때는 이제 절대 해석만으로 갖고 안 안 됩니다. 해석해서만 문제 풀다가는 그대로 둘 수 있어. 반드시 명사를 굳이 뒤에서 꾸밀 때는 이 따라 붙은 딸린 식구 잘 보세요. 뭔가 따라 붙은 그 존재를 봐서 그 존재의 목적어인 명사가 내는 애 보여 그런 목적어가 있으면 ing가 맞는 거고요. 그때 그 따라 붙은 딸린 식구의 목적어가 없다면 그때는 pp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때는 뒤에서 꾸밀 땐 해석이 이것저것 먹혀도 꼭 따라 붙은 애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스테인먼트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역서는 내역서인데 계획을 묘사하는 계획을 언급하는 내역서를 발표한대요. 그럼 밑줄은 명사를 뒤에서 꾸미고 있고 이 뒤에 붙은 딸린 식구에 뭔가 있죠? 그래서 each plan이란 목적어인 딸린 식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ing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ing인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꾸밀 땐 그냥 해석적으로만 접근하시고 그리고 꼭 뒤에서 꾸밀 때는 꼭 따라 붙은 이 딸린 식구 확인해 주시고요. 해석이 막혀도 딸린 식구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ing는 목적어를 따라 붙겠고 pp는 bm 목적어 따위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ing가 맞겠고요. d번 정답 자 근데 23번 먼저 땡겨서 볼게요. 23번도 똑같은 비슷한 유형이라 23번 문제를 아까 여러분 풀었던 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인발롭이라는 봉투라는 명사가 내 눈에 보이고 이 봉투명사 앞이라 당연히 밑줄은 형용사 자리겠죠. 오케이 형용사 자리야. 그럼 형용사 자리니까 a 안되고 d 안되겠죠. 바로요. 중에서 고르는 게 맞고 그러면 ing와 pp 중에 형용사 ing와 형용사 pp를 부를 땐 앞에서 꿈을 땐 다 필요 없고 해석만 하라고 해석으로만 그럼 얘는 첨부하는 이겠고 넌 첨부 된 입니다. 그럼 해석으로 해보면 봉투는 첨부하는 봉투에요. 첨부 된 봉투야. 첨부 된 봉투죠. 첨부 된 봉투 안에 신속하게 돌려주세요. 가 맞겠죠. 정답은 c1이 맞겠고요. 그렇죠? 유형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꿈을 땐 꼭 해석으로만 접근하시고 그 다음 여름 방금 앞에 봤던 뒤에서 꿈을 때 꼭 딸린 식구 쳐다보시고요. 됐죠? 자 오케이 그래서 23번 한 번에 풀었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9번 볼게요. 9번. 자 어휘 문제네요. 그럼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공하는 것을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a. 제안합니다. b. 처리합니다. 세트는 정착시키다는 뜻이 있지만 처리하다는 뜻이 있거든. 처리합니다. 자 우리는 제공하는 것을 c. 노력합니다. strive는 노력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console. 우리는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도래요. 말 되잖아요. 이것저것. 그죠? 다시 끝까지 다 해석해볼까요?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뭔 환경이냐면 동료하는 너의 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성장을 동료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해. 제공하는 것을 노력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말은 되잖아요. 그러나 정답은 10번 밖에 안되죠. 10번 정답. 자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네. 투부 정사. 자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바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동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말로 말 먹힌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어떤 특정 동사만 투부 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데리고 하는 걸 허락하고 다른 그 어떤 동사도 한국말로 말이 돼도 절대 투부 정사를 수번할 수 있는 동사는 없답니다. 딱 정해서 톡이 좋아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흔하게 알 법한 거 원 투 위시 투 호흡 투 플랜 투 들어본 적 있죠? 뭐 need 투 이런 거. 자 이 특정 농사들은 뒤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허락해서 투부 정사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흔하게 듣던 거. 근데 그렇게 흔하게 듣던 것들은 그렇고 그리고 그 다른 애들은 절대 안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애들 여러분이 자꾸 모을 법한 애들 몇 개 얘기하자면 요 정도가 있어요. 적어놨는데 그 프린트 프린트 하시면 거기에도 적어놨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받아 쓰면서 적고 싶으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내가 한 번쯤은 손으로 적어야 더 눈에 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aim to intend to decide to promise to strive to tend to refuse to 뒤에 투부 정사 데코라는 걸 허락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 법한 단어 need to want to wish to 왜냐면 어차피 할 거라 그거는 이제 아니까 됐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중에 몰랐던 게 있다면 그것들을 꼭 좀 머릿속에 익혀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보기 중에 있었던 suggest나 console 같은 경우는 절대 투 안 써요. 절대. 절대 못 써. 절대 안 쓰고 console하고 get 걔네들은 여기다 써 놔놔. console 여기 있죠. 걔네들은 동명사 데코라는 거야. 투부 정사 안되고 그래서 요대로만 정답하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 나왔을 때 투부 정사 나와 있다면 요쪽만 허락되는 거고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밑줄을 봤더니 뒤에 동명사로 목적하면 얘네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다른 동사들은 말 되도 아예 투부 정사 동명사도 둘 다 못 받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답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있답니다. 자 다음 11번 넘어갈게요. 11번. 보겠습니다. 뭐 품사를 묻는 문제 같아요. 네. 얼핏 딱 보기에는 이게 전사 뒤다 보니까 그니까 명사 쓰기를 딱 좋을 자리잖아요. 그치? 전사 딱 뒤니까 명사 쓰기 딱 좋은 자리야. 그러나 자 요 문제 잠깐만 좀 이따 보고요. 잠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어떤 특정 자동사 애들이 있어요. 자동사인데 특정 전사를 맨날 붙이고 다녀. 자기 혼자 있는게 아니라 지 자동사인데요. 그래서 목적으로 못 나와. 근데 뭔가 뒤에 뭔가 명사 쓸 때 맨날 특정사 붙어서 같이 쓰는 애들. 여러분들이 알 법한 거 뭐 Depend on 뭐 이런 거. 그죠? Deal with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매번 특정사가 붙어다니잖아요. 자 그런 애들 한번 쳐 볼게요. Account For Consist 구성하다 Of Deal With 그 다음 방해하다 Interfere With Interfere With 방해하다 그 다음 반대하다 Object To 그 다음 Depend On 그 다음 응답하다 Respond To 그 다음 Comply는 With 준수하다 Comply With Comply With 준수하다 따르다 여기 세 개가 있네요. 준수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구전치사 할 때 In Complys With 뭐뭐를 준수하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In Complys With 거기서도 With고 얘도 지금 Complys With 준수하다. 동사 때도 그 다음 Abide By를 쓰고요. Add Year To 쓰고요. Proceed With 진행시키다. Proceed With 쓰고요. Refrain Refrain From 자제하다 상가하다 쓰고요. 그 다음 Dispose 제거하다 없애다 Dispose는 Over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자 얘네는 지가 자동사긴 해 자동사인데 맨날 특정 붙어다녀. 그럼 문제에 나왔었던 Comply With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Comply With 자 Comply With 자동사 맞아요. 자동사라 뒤에 목적 못 나옵니다. 목적 안 나오고 목적은 명사 없고 전사가 붙거든. 근데 나 영어로 I Comply With 난 준수합니다. 더 룰을 준수해요 라는 문장을 썼다 칠게요. 해줬어? 썹니다. 자 제 Comply With 자동사에요. Depend on 자동사에요. 그쵸? 자 수동태 받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수동태 가능합니다. 자동사인데 수동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동사인데 수동이 가능하대. 자 우리 Work, Rise, Alive, Live 같이 또는 스피크 같이 도익이 되게 좋아하는 자동사 중에 특정전사 무조건 붙어야되는 애가 딱히 없어요. 걔들은 그냥 I work, 끝. It rises, 그냥 끝. I alive, 그냥 끝. 그냥 끝나요. 근데 이 특정 자동사들은 걔는 자동사 맞는데 특정사 맨날 같이 옆에 딱 붙어있거든. 딱 붙어있어. 그쵸? 자동사 맞는데 맨날 딱 붙어있어. 그래서 두 단어를 한방에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두 단어를 한방에 덩어리째 자동사를 전사와 함께 덩어리째 봐서 걔를 마치 타동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타동사는 아니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덩어리째 써서 준수하면 그러면 위드라는 전사가 뒤에 있던 이 명사가 마치 우리 눈에 목적어처럼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이라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수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준수합니다. 덩어리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룰을 그럼 수동을 바뀌면 그 룰은 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룰 주어로 갑니다. 더 룰 주어로 가요. 그 다음에 삐동사 is 그 다음에 pp 그럼 당연히 덩어리째 우리 활용했으니까 수동을 바뀔 때도 덩어리째 와야죠. 그러면 complied 그리고 with 하고 문장 이대로 끝나겠죠. 그리고 거기다 굳이 나에 의해서를 쓰고 싶다면 뒤에다가 by m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안보이겠네요. 슝. 잠깐 나갔다 올게요. 뿅. 그래서 by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게 가능하답니다. 전부 다요. 걔네는 전부 다. 저걸 덩어리째 활용해서 원칙적으로는 덩어리째 쓰고 전사 뒤니까 명사가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능동의 모습이야. 수동을 바뀌어버리면 뒤에 있던 전사 뒤는 명사를 주어로 땡겨오는 거지. 그래서 be compared with 끝. be depended on 끝. be dealt with 끝.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수동을 만들어 놓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be dealt with 끝. 그래서 그 다른 문장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능동이야 수동이야 혹시 묻는다면 걔네는 이걸 덩어리째 봐서 전사 뒤에 명사했으면 능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덩어리째 봐서 전사 뒤에 명사 없으면 수동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be complied가 이미 있어. complied는 이미 있고 complied 있고 with가 나와. 그리고 문장의 밑줄이 빡 뛰어. 그럼 여기가 전사 뒤 자리에요. 평상시에는 전사 뒤에는 명사지. 평상시에는 그런데 얘는 be compared with 하고 문장은 끝났다고 문장 끝.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품사가 뭐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부사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번 부사가 맞습니다. 보다시피 be compared with 문장 그대로 끝난 거야. 그래서 부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정답은 strangely 엄격하게 준수 되어집니다. 가 되겠지요. 보이가 정답됩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로 들어오십시오. 14번 들어오시면 가봐요. 당신은 도착해야만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도착하세요. 적어도 30분 출발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이내에 도착하세요. 30분 까지는 도착하세요. 말이 얼핏 먹혀. 그렇죠. 그런데 정답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보자마자 정답이야. 저것도. 왜 보자마자 정답할 수 있냐면 전사 중에 기본적인 전사 중에 전사 자리에 매출하는데 우리 그냥 전사 생각해봐. 전사는 당연히 전명구로 전사 뒤엔 명사만 와야 돼. 무조건 전사 뒤엔 명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전사와 함께 명사로 덩어리 치는단 말이야. 그죠? 자, within 이라는 명사로 뒤에 시간 명사일 때 기간명사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간명사 오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within ten days. within through years. within five months. 이런 식으로 뒤에 전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됐다. 근데 그 명사도 뒤에. 뒤에. 그 다음. 언티랑 바이든 둘 다 까지라는 의미로 뒤에 시간 명사 오는 건 좋아해. 시점 명사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점 오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시점과 기간은 달라요. 저것도 이제 구분할 줄 알면 좋으니까. 자, 시점은 예를 들면 3시 3월 7일 금요일 이런 거. 이게 시점인 거야. 근데 기간은 10년 3개월 3주 3시간 3일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기간인 거야. 그래서 둘이 시간 기념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within 같은 경우는 기간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원티랑 바이는 시점만 좋아해요.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어. 3시까지 금요일까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좋아해도 지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천사니까 전사답게 뒤에 데리고 다녀. 천사 뒤에 명사 데리고 다니지. 그치? 근데요. 자, 어떤 특정 명사 중에 저 명사야.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 밑줄을 보고 있는 13번 밑줄에 저 자리 밑줄을 와서 정답 가방선이 나는 모든 전사 중에 말투에도 5개밖에 없답니다. 첫째 before 되고요. 둘째 지금 저기는 prior to 되고요. prior to. 그 다음 after 있고요. after. 그 다음 in advance of 있고요. in advance of. advance of. 그리고 하나 더. 비용. 하나 더. 생각나. 오케이. from 있습니다.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의 단어들이 지금 저자리 정답인데 뭐가 있냐면 이 전사들은 당연히 전사니까 뒤에 시간 개념을 써도 됩니다. 금요일 전에. 금요일 전에. 금요일 후에. 금요일부터. 이게 어떻게 돼요. 뒤에 써도 되는데 얘는 하나 더 됩니다. 뒤에 쓰는 것도 오케이. 플러스 원 더. 뭐냐면 뒤에는 그냥 명사. 단순 명사 쓰고요. 앞쪽에 시간 개념을 쓰는 걸 시간 개념을 쓰는 걸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허락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앞쪽에 시간 개념을 쓰면서 출발. 3시간 전에. 이런 거. 시험. 3주 후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앞쪽에 시간 개념을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전사 문제가 나왔는데. 밑줄을 봤더니 전사 문제예요. 근데 봤더니 앞쪽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앞쪽에 시간 개념이 있는 거 보자마자. 정답은 요중에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마자. 그죠. 정답은 prior to 밖에 안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뒤에 대고 다니는 거야. 뒤에. 앞에 말고. 자.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15번 들어올게요. 15번. 어비 문제이네요. 자. addier. 아까 봤다시피. ad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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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으로 다 붙도 되고. 제가 알고 계시고. 지금은 밑줄 뒤에 투가 없으니까 버리면 되고. appraise. 되게 중요합니다. appraise. 평가하다. 측정하다. 라는 의미로. 정답 메디기만이 나오고. 평가하다. 측정하다. 라고 토익심에 잘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있어. 그것 좀 잘 알고 계십시오. appraise. 잘 나오고요. assess. 지금 어떤. 셈KZ.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CC 말고. assess에요. assess. 평가다. 그리고 evaluate 평가다, 측정하다 evaluate 그 다음 estimate 그리고 gaze 이렇게 있죠 측정하다, 평가다라는 의미로 정답 나오는 애들이니까 혹시 측정하다, 평가다라고 말 먹힌다면 얘네들 정답하시면 됩니다 praise, assess, evaluate, estimate, gaze까지 오케이 자, 프로포즈는 뭐 제안하는 거고 어셔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필요해요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이는 expert, 전문가의 bring,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to, 밑줄 하려고요 그 범위를, 범위, 익스턴트는 범위, 너비 뭐 이런 뜻이에요? 범위 더, 데미지의 그 홍수에 의해서 약이 된 데미지의 범위를 밑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대요 그럼 뭐하기 위해서? 그럼 홍수의 피해의 데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지 데미지를, 범위를 데미지의 범위를 제한할 거야? 안 되겠지 그거 보장할 거야? 안 되겠지 정답은 B번이 맞겠죠 보이시 정답? 이거 5개 정답 잘 나온다는 거 6의 포인트라 갖고 온 거니까 5개 기억하십시오 됐다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다음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접속사 문제인 건 맞아요 접속사 문제예요 문장 2개 걷어 딱 보면 밑줄 앞에 문장 밑줄 대도 문장 2개요 자, 근데 인케이스는 데미하여 라고 해석하고 데미하여 그리고 슈드는 평상시에 동사할 때는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해석을 해 근데 슈드도 접속사 할 수가 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거든 그때는 마치 만약 이라는 의미로 if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만약 이라는 의미로 써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걸 보면 만약이라고 해석하시고요 대신 슈드는 어쩌다 보니까 지가 파생되고 파생되고 나중에 이제 가정법 이런 거 혹시라도 배우게 되는 가게에 있다면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내리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거기서는 나온 아인데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가 슈드가 툭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걔가 접속사 if를 대용하게 된 거거든 어쨌든 슈드의 영향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의 영향이 남아있다 보니까 반드슈드 뒤에는 동사원형 조동사 동결 그대로 여기는 동사원형이얼만 해요 그럴 때나 쓰는 아이입니다 만약은 만약이지만 동사원형만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표는 마치 뭐 뭐처럼 만약이든 뜰 없어요 마치 뭐 뭐처럼 이라 해석합니다 마치 뭐처럼 갑자기 안 나 마치 뭐 뭐처럼 이라 해석합니다 마치 뭐 뭐처럼 마치 뭐처럼 마치 뭐처럼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더 as though도 기억하시면 더 좋고 as though 마치 뭐처럼 as if as though 마치 뭐처럼 만약이든 뜰 없어요 마치 뭐처럼 예요 자, 인데 갔다 붙여 얼핏 해석하면 말이 없을 것 같아도 자, 밑줄을 보시면 문장 있고 밑줄 뒤에 추가 시간이 주어고 동사가 비입니다 b 자, b라는 건 원칙적으로 나면 m 단수면 is 복수면 i여야 돼요 m, r, is 여야 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원 모습이야 근데 m, r, is 가 아니라 굳이 b 거기다 b를 써놨어 b는 m, r, is 원형이 b거든 동사 원형 형태가 b거든 자, 원래들이었다면 얘가 그냥 문장의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다면 타임이었으니까 단수니까 이지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지가 근데 굳이 이지가 아니라 b라는 동사 원형을 빡 썼다는 건 동사 원형을 썼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a, b, c를 보기 중에 동사 원형 댓글로 쓰이는 것 정답은 b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b번만 정답이고요 다른 건 그 어떤 게 말이 돼도 지금 저렇게 동사 원형인 b를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애들이었다면 그냥 타임은 단수니까 이지로 들어왔었겠죠 그죠? 정답이 보이가 맞습니다 보이정답 자, 이번엔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material들은 자료들은 라이브러리부터의 자료들은 that 이미 overdue 하시면 overdue라는 건 만기된 기한이 지난 이란 뜻이죠 기한이 지난 어, 지난 여길 구매해야죠 오, 야 그 라이브러리부터의 기한이 지난 material들은 cannot be renewed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can be renewed in person 직접 갱신할 수 있어요 뭐 이거거든요 근데 자,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할 수 있어요 b 그러나 갱신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할 수 있어요 이게 갖다 붙이면 비슷한 말이라 막 먹히게 일부러 출제를 하는 건 거지 그런데 자, 밑줄에 그러나라는 뜻일 때 however는 얘는 지금 두 가지 와인데요 그러나라는 뜻일 때는 걔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로켓 쓰는 주로 완벽검장 이외에서는 부사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일 때는 부사로 사용되는 거고 부사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however는 접속사가 있긴 해 근데 뭐 접속사를 아무데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자, 접속사가 있긴 한데 그때 접속사는 의미가 좀 달라지면서 얼마나 뭐뭐든 가네 얼마나 응응 하든 가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가네 라는 의미로 쓰면서 우리 왜 how는 how many how much how long 이런 거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however는 형용사 부사 데리고 라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however는 지가 접속할 때는 however이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럴 때 주로 쓰이는 게 however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면 however uncomfortable it is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든 간에 you should wear the safety helmet 너는 그 헬멧 착용해야 돼 이럴 때 주로 쓴다는 얘기야 얼마나 네가 불편하든 간에 넌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접속사는 맞거든 문장과 문장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서 접속사는 맞아 대신 형용사 부사 있고 이렇게 문장 문장 이럴 때 그때나 이제 접속사구나 판단하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그러나 라는 부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라고 말대도 지금 밑줄을 보면 can can 이라는 여기죠 can not 이라는 동사와 can 이라는 동사를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론 너는 확률 땡 안 돼요 그렇고 정답은 but이 맞죠 but 정답 자 but이나 and나 또는 or 따위의 접속사를 우리는 뭐 등이 접속사 이렇게 부르고 등이 접속사라 부르는 아이들은 문장과 but 또는 and 있고 또 문장을 막 연결해 내 마음이야 연결해도 돼 이래도 되는데 자 양쪽에 봤더니 만약에 문장이 주어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주어를 뭐 굳이 주어 똑같은 걸 반복을 하나 주어를 하나 빼지 반복 안 하고 동사 and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봤더니 동사도 똑같아 그럼 동사도 하나 빼고 그래서 목적앤도 목적어니까 명사에는 명사 이렇게 쓰죠 그래서 등이 접속사들은 양쪽이 반복되는 주어가 똑같거나 그러면 생략하고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벗은 되는 거고 주어가 똑같나 봐요 주어가 없이 동사 and 동사를 쓴 거거든 그렇고요 그 다음 while이나 or the or 접속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반드시 문장을 쓰고 싶어서 동사를 쓰고 싶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쓰셔야지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오는 일은 없답니다 해서 자 밑줄을 딱 봤는데 동사, 동사와 양쪽에 연결돼 있고 밑줄 딱 나와 그때는 등이 접속사인 and or 벗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접속사는 주어가 없이 동사, 동사만 연결을 못하거든 그죠? 그 정답이 그래서 벗 쪽에 맞는 겁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26번 다음 것 26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형용사 5위 문제입니다 comfortable 같은 경우는 호환 가능한 이 모니터 모델은 어떠한 컴퓨터와도 호환 가능합니다 주를 때 쓰는 comfortable with 그래서 with랑 쓰는 애고요 자 vulnerable는 취약한 취약한 아우 취약해 야 데미지에 취약하고 불에 막 취약해 이럴 때 그래서 vulnerable to vulnerable to vulnerable to vulnerable to vulnerable to 로 사용하는 투 를 좋아하는 취약한 이라는 용사야 그 다음 sensible은 현명한 sensitive랑은 헷갈리지 마시고 sensitive는 이건 이제 민감한 거고 얘는 현명한 이고요 그 다음 similar to 를 사용하죠 similar to 비슷한 이라는 의미로 쓰는 애죠 그래서 몇몇 비즈니스 엑스퍼트들은 주장했습니다 대시라고요 small size의 비즈니스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 취약하다고 be vulnerable to vulnerable to vulnerable to 정답은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버러움 2 중요해요 버러움 2 컴퓨터 위드 자 오케이 보이 정답 자 다음 27번 넘어가 계십니다 자 밑줄을 보면 대니 눈에 보여요 그래서 비교급인 건 눈치채 근데 이제 여러분 틀릴까봐 이걸 좀 강조할게요 대니 보이면 비교급 좋아하죠 비교급이어야죠 근데 비교급이란 건 몰도 비교급이야 근데 비교급은 ER도 비교급이야 그죠 그래서 몰도 비교급이고 ER도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내 눈에 보인다 어 대니니까 뭘 이렇지 마시고 좀 새겨보십시오 자 ER이 있고요 마찬가지 most가 있고요 최상급 그리고 EST가 있답니다 맞죠 그치 자 그건 맞는데 자 EST와 그 다음 ER 그 다음 more과 most의 차이는 음절의 차이예요 자 어느 때 more과 most면 3음절을 쓸 때 3음절 쓸 때 우리는 more과 most를 활용한답니다 3음절 이상 일대 일대요 자 음절이라는 건 A-A-E-O-U 에 스펠링상에 있는 그 단어의 스펠링의 갯수 중에 스펠링 중에 그 A-A-E-O-U 의 소리가 나는 게 몇 개 있느냐 그게 음절의 갯수예요 그걸 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ER가 있을 때는 1음절 일대를 예를 씁니다 자 물론 2음절을 도 있어요 2음절은 2알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2야를 2음절을 갖고 막 막 물지 않으니까 그냥 2음절이 보이면 그냥 이것도 돼 저것도 되라고 기억하면 돼 토익심에서 그걸 막 묻지 않을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음절과 3음절 정도만 비교할 점은 돼요 자 그러면 자 몸의 갯수라는 건 예를 들면 뷰티풀 기억하셨어요 그럼 지가 갖고 있는 스펠링상에 A-A-E-O-U가 몇 개인지 그걸 보시라고 그러면 함께 있는 거 같이 있는 거는 한 소리가 나니까 하나로 보는 거야 그 다음 둘 셋 이죠 3음절이야 More beautiful 이 맞겠죠 그 다음 자 이지는 이지 이지 이지는 보다시피 이지는 뒤에 거는 아니고 자 얘만이에요 얘만 그래서 이름절이야 이지는 이름절이가 이지는 이 맞겠죠 그 다음 자 스트롱이 되는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이 보여요 스트롱 자 뭔가 단어는 뭐 길게 있어 근데 스트롱인데 그 안에 A-A-E-O-U의 스펠링이 몇 개가 있나요 자 하나밖에 없죠 O밖에 없잖아 그럼 저는 이름절인 거야 그래서 스트롱걸이 맞는 거지 스트롱걸이 맞는 거지 쌍인 절대 More strong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기에 또 More strong 있으면 그걸 또 고를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니 보인다면 당연히 More도 되고 E-R도 돼요 둘 중에 고르시라고 그렇죠 자 More도 되고요 E-R도 돼요 자 More 얘도 Quiet가 B동서디 형용사 맞고요 Quiet도 모든 단어의 E-R이 붙으면 제게는 원품사를 그냥 유지하는 거야 그럼 Quiet도 그럼 Quiet도 E-R에 붙어서 E-R 띄면 즉 Quiet 시절의 품사 형용사 그대로 유지해서 형용사 할 수 있어요 해서 B-D 중에 고른 게 맞고 그 다음 자 Quiet는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그렇죠 Quiet에 보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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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름절이겠죠 그럼 당연히 Quiet이 맞는 거죠 정답은 David가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음절 확인하시라는 얘기였고 다음 30번 들어오고 계십니다 30번 제가 이 문제 유형 나올 때마다 맨날 강조하는 거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 자 관사가 막 있어요 이렇게 더가 있다 또 어가 있다 또는 마이 같은 소유격이 있어 있어? 있지? 자 그래서 밑줄이 나와 봤더니 뒤에 막 아이템 막 이렇게 명사가 내 눈에 보여 그럼 저 밑줄은 당연히 관사 안에 명사 있고 그럼 명사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같지 그래 넌 형사해 형사 꾸며 그렇죠 근데 두 번째 2번을 봤더니 더가 있어 또 어가 있어 마이도 어우 나 요따 쓰면 안 되는데 다시 다시 없어요 없어 다시 자 밑줄을 왔어 다시 더가 있어 허가 있어 마이가 있어 그리고 아이템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들어와서 밑줄을 봤더니 자 형용사 막 보기 있어 형사가 들어와서 관사를 막 넘어가가지고 명사 꾸밀 수 있어요? 아우 절대 안 돼 싫어 절대 안 되죠 절대 형사가 명사 꾸밀 때는 관사 안에서 꾸미는 거지 관사 밖에서 관사를 넘어가가지고 명사 꾸미는 일어나지 않아 안 돼요 그렇죠? 더 굿 보이가 맞는 거지 굿 더 보이는 없는 거잖아 더 굿 보이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관사 밖에서 형사 확률은 제로 형사 안 돼요 형사는 없고 이때는 아마도 이럴 때는 자 본동사 있다는 가정이에요 본동사는 앞에 있고 그럼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확률로 이럴 때는 동명사거나 또는 투부정사거나 정답이겠죠 그리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 대꾸다니는 걸 허락하거든 그래서 목적어 함께 허락이 돼서 목적어 아이템을 몸하는 것은 일 겁니다 저때는 뭐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확률로 밑줄이 나와요 아이템즈 이렇게 내 눈에 보여 유래로 보이는 거지 보이나? 뿅 보여? 네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즈라는 명사가 있고 이렇게 밑줄을 떴는데 이때는 보다시피 관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 들어와서 명사를 꾸미면서 자 좋은 아이템들은 뭐 향상된 아이템들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동명사 들어와줘 그리고 투부정사도 들어와줘 막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아이템들을 얘를 이렇게 목적으로 받아 그럼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템들을 홍보하는 것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 밑줄이 떴는데 자 밑줄이 1번 자리에 이렇게 밑줄 나와요 이때는 형용사 써세요 형용사 넣었지 두 번째 이때는 형용사 쓰지마 이때는 관사 때문에 형용사 안되고 아마도 그땐 동명사 투부정사 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둘 다 된단 말이야 다 돼 보기 있으면 죄다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성립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인다고 정답 찍지 말고 관사가 없이 저렇게 명사 빡! 밑줄 딱 넣으면 형용사 할 수도 있고 동명사 할 수도 있고 꼭 해석부터 해봐 말이 되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되기 때문에 방법 없으면 일단 해석해봐 해석으로 풀면 다행이야 해석으로 풀어 근데 해석으로 풀었더니 뭐여 이것도 말 돼 저것도 말 돼 하는 상황이 와 근데 그게 주어자리야 그럼 늘 주어는 스위치가 또 포인트가 돼요 스위치 확인 꼭 해주십시오 스위치 확인 꼭 하세요 그럼 결론 날 겁니다 조심하시고 자 밑줄 보십시오 자 밑줄 뒤에 보면 사무실 근무 환경들이라는 복합명사와 떡하니 보입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이란 복합명사와 함께 저 밑줄은 관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와 들어와서 이 명사들을 꾸며도 상관이 없고 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따위가 들어와서 사무실 근무 환경을 몸하는 것은 해도 상관이 없고 둘 다 돼요 그래서 꼭 해석도 해보고 둘 다 뭐라는 얘기야 스위치도 보고 그렇죠 내석으로 봤더니 둘 다 말 돼 향상된 근무 환경들은 단지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말 되고 근무 환경을 향상하는 것은 이것도 말 되고 그럼 둘 다 말 되면 스위치 보라고 스위치 자 보시면 투부정사 만약에 저자리 들어왔다면요 사무실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겉은 이었다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몸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 무조건 단수 취급만 해요 단수 동사만 따라오셔야 돼요 단수 동사만 따라와야 돼 몸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복수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보면 동사가 압니다 아 그러면 아니까 단수 취급할 수 있어요? 없잖아 넌 스위치가 안 맞았던 거야 버려 안되고 자 향상된 이라는 PP 형용사가 쟤는 복수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단수 능력도 없고 얘는 그냥 꾸미는 애 그럼 향상된 근무 환경들은 그럼 환경들을 꾸미고 환경들이 주어니까 복수와 함께 성립하잖아요 그럼 정답은 A번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A번이 맞고 만약에 시험장 갔더니 여기가 다시 또 이지로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 정답은 다시 또 B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정답이 나오니까 꼭 확인하고 들어오라고 오케이 A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32번 들어올게요 32번 자 읽어볼게요 먼저 최근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그 런던 사무실은 보여주고 있어 이익을 첫 번째 동안 첫 번째로 이익을 보여주고 있대 More than 3년 이상 동안 처음으로 이익을 보여주고 있대요 이익을 보여줄 거래요 그래 A But은 뭐 3년 이상 But 그러나 3년 이상 처음 말이 안되고 얘는 그 다음 O는 뭐 뭐 위에란 뜻도 있고 관하도 있고 있는데 3년 이상 이건 말이 안되고 또 오케이 자 그러면 동안이라는 의미 쓰는 게 여러분들의 오버리 되게 익숙할 수도 있어 근데 동안은 인도 동안이란 뜻이 있어요 인도 그래서 둘 중에 골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4랑 인을 한 대 묶어요 뿅 자 그 다음에 오버랑 그리고 오버랑 듀어링을 한 대 묶을게요 뿅 슉 자 둘을 한 대 묶겠습니다 자 둘은 똑같이 동안이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4나 인쪽은 주로 숫자 기간을 쓰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숫자 기간 숫자 기간을 뭐 3 years 이런 거 이런 걸 쓰는 걸 선호해요 그래요 근데 오버랑 듀어링은 숫자 기간보다 오히려 얘는 단순 명사 그냥 명사 쓰는 걸 좋아해요 단순 명사 뭐 예를 들면 베이케이션 같은 거 베이케이션 같은 거 쓰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란 건 똑같은 말은 맞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 기간하고 주로 잘 쓰고 얘는 단순 명사랑 쓰는 걸 주로 좋아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확률로 1번 자 밑줄 더 써 봤더니 밑줄 뒤에 더 패스가 막 내 눈에 보여 또는 막 더 라스트가 내 눈에 보여 그리고 또는 더 넥스트가 내 눈에 보여 더 넥스트가 내 눈에 보여 그리고 3 years가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이란 의미야 자 저럴 때는 위쪽 4쪽일까요 오버쪽일까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숫자가 눈에 보이긴 할 거야 근데 숫자도 있지만 관사 더 라는 건 숫자랑만 더 쓰리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관사 더 가 있다는 건 알다시피 관사 더는 무조건 단순 명사가 있다는 증거야 우리 더 아이템 이렇게 쓰지 관사 더 뒤에 막 동사가 나오거나 관사 더 뒤에 숫자만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숫자도 있고 얘는 관사 더와 함께 더 years로 보면 단순 명사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넌 숫자도 있고 단순 명사도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둘 다 있는 거니까 이럴 땐 다 정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냈다 정답 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 for the past three years over the past three year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다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넌 다 되는 겁니다 괜히 어 듀어링은 숫자랑 쓰지 않을 거야 숫자랑 쓰지 않는다고들 해 라고 했더니 숫자에 또 버리지 마시고 이때는 돼요 얘는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숫자도 있고 더 명사도 있는 거 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땐 구분 짓지 말고 다 되는 거니까 투입시험 보기에도 하나만 뜰 거야 그냥 있는 거 정답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자 극단적인 경우로 봤더니 밑줄 딱 나와 밑줄 나와서 뒤에 봤더니 음 음 음 more than 했다 칠까요 more than 지금 저기 나와 있는 more than 그리고 through years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왔다 칠게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자 more than이라는 아이는 그 자체가 이상으로 한 수소로 숫자 꾸미는 존재야 자 이 more than은 이 자체가 숫자 꾸미는 존재라고 숫자 꾸며 그럼 넌 그냥 숫자 꾸미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through years라는 숫자 기간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for랑 인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for랑 인쪽으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동안 이라고 써가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이번에 봤더니 밑줄 뒤에 딱 나왔는데 the vacation 이렇게 나왔어 vacation vacation time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방학기간 방학시간 동안 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명서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은 듀어링이나 오버척 정답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라는 아이를 숫자랑 같이 쓰는 걸 본 적이 있는 건 뭐 이럴 때 본 걸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그건 숫자도 있고 더 명서도 있는 거거든 이럴 때는 써 쓰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정답하면 되는 거야 그렇고 in 같은 경우는 동안이라고도 쓰여요 근데 in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동안이라고 막 쓰는 건 아니고 지가 동안이라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조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for가 의미가 훨씬 더 큰 동안이고 이는 조금 더 좁은 동안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in 같은 경우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mané라는 뜻도 있어요 mané mané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동안과 mané라는 의미가 있겠는데 주로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런 first 서수가 있거나 first라는 서수가 있거나 또는 최상급이 있을 때 주로 동안 만é라는 의미로 정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처음 이익이 있을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있을 거예요 말해도 되죠? 정답이 20번 정답이었고요 말했지만 오버간대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단독적으로 through years 같은 숫자 기간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in 같은 경우는 동안도 있고 mané도 있지만 이렇게 first라는 최상급으로 주로 좋아하고 혹시라도 for랑 in랑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는 for가 훨씬 더 의미가 큰 동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34번 들어올게요 34번 들어오십시오 먼저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X 모터스라는 회사는 받았습니다 많은 컴플레인 불평불만을 받았어요 그것의 고객으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것들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요 갖다 붙은 말이 그것들로라고 말이 먹히다 보니까 오답이 댐 쪽으로 좀 쏠려요 근데 나 같으면 댐 붙어버립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유가 댐 같은 경우에는 자 접속 쟤는 당연히 대명사는 맞아 그것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접속사 역할을 절대 못하죠 대명사예요 절대 접속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장 구정상 너 동사 너 동사야 문장 두 개거든 그럼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서 접입주는 반드시 접속사면서 오브디 대명사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사람 꾸민 건 후 사물이 꾸민 거 위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맞는데 자 관계 대명사 중에서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인데 활용도에 all of some of most of 같은 이런 저런 부정 대명사로 불리는 저런 수량 표현들 most of all of some of several of any of 같은 애들 그런 존재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는 of 뒤에 활용하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관계 대명사 밑줄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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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됐던 명사의 무언가를 대신 전사 뒤에 대명사로 받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저 밑줄에 저렇게 all of some of many of 같은 데 뒷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저자리에 활용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자리에 접속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동시하는 거 관계 대명사는 저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얘는 대명사를 한다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못해 그리고 만약 밑줄에 여기 봤더니 이렇게 end가 있다고 칠게요 봤더니 여기 이렇게 end가 있어 있어 그럼 저기 end가 이미 있으면 그때는 접속사 이미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대미 정답일 거야 이미 접속사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접속사 없는 상태니까 지금은 접속사는 대명사가 동시에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ABC인 관계 대명사 중에 그렇다면 저 밑줄은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하면서 언급됐던 명사 중에 누굴 대신 받느냐가 중요할 거란 말이야 사람을 대신 받는다면 후쪽 경위의 정답이 되겠고 사물은 위치 쪽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터스라는 회사는 받았습니다 많은 불평불만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선에서는 누구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대부분의 밑줄은 철이 될 수 있대 이번 달 말까지는 철이 될 거래 그럼 철이 되는 게 고객이 철이 되겠어요? 아니면 불평불만이 철이 되겠어요? 그럼 불평불만이 그래서 이 밑줄은 대부분의 불평불만들은 철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불평불만이 필요했던 자리인 거지 그러면 사물이니까 위치 쪽이 맞겠죠 그래서 10번 정답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람이 필요했던 자리라면 사람이 필요했던 자리라면 훌까요? 훌일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훌 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후 안 돼요 왜냐하면 전사 뒤는 지금 밑줄은 전사 뒷자리에요 전사 뒤에는 절대 죽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왜 전사 뒤에 for I, for day 대명서 중에 for day, for she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린 전사 뒤를 보면 for them, for me, for her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전사 뒤에 죽격을 쓰지 않거든 그래서 저기는 전사 뒷자리라 죽격을 안 먹히는 자리에요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혹시 사물이 필요하면 all of which 들어오시면 되고 사람 필요하면 all of whom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A정답 아, 10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자, 37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너 주어 슝 너 동사 슝 그 다음 너 주어 슝 너 동사 슝 자, 보다시피 동사 두 개 문장을 연결하고 있음 접속사 자리입니다 두 문장 연결해야죠 접속사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출부터 슝 여기까지 가면 주어, 동사 이 접속사절 자체가 목적어를 채우고 있어요 우린 저런 걸 목적어처럼 쓰는 접속사에서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 목적어에 있는 접속사니까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잖아 그래서 명사처럼 쓰는 접속사에서 명사절 접속사라 부릅니다 자, 이 중에 명사절 아닌 거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맞으시니까 해석해 볼게요 모든 참석자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필요가 있대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걸 제출할 필요가 있대요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고 있대요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대요 제출해야 되는지 말지 알고 있대요 갖다 붙이는 게 또 말이 먹히네 그래서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말이 먹히고 있어도 지금은 정답이 불안전한 10번 왓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완벽한 문장이라 불가능하고요 불안전할 수 있는 왓만 허락이 돼요 불안전합니다 자, 지금 뭔가 꽉 차 보이잖아요 학생들이 뭔가 꽉 차 보일 때 이제 마음이 꽉 차니까 이거는 그냥 되실 거야 이거는 마실 거야 맞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틀려오거든 자, 문장 구성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need to가 보이고 submit to 보이네요 submit to 보이네요 그 다음에 to attend to 보이죠 자,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여요? 근데 자, 우리 아까 앞서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따라와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허락되는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죠? one, two wish to hope to plan to need to aim to decide to 아까 봤던 애들 그 정도의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허락이 되고 그 외 다른 동사는 절대 목적으로 투부정사 안 받는다고 못 받아 그래요 자, 그러면 need to oh, 넌 좋아하는 거 맞아 one, two wish to plan to need to oh, 넌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되 무마는 것 1이 필요하되 그래서 need답게 투부정사로 됐어 근데 서브밋 너 타동사거든 그럼 너 타동사답게 또 동사 뒤에 목적으로 따라와줘야지 그래야 되거든 근데 서브밋 이라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서브밋 two 받아요? 음, 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서브밋 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목적으로 데리고 나올 일은 없는 애야 그렇다면 이 서브밋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 누구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활용될 때가 훨씬 많거든 너는 부사처럼 활용된 위해서라는 부사야 부사 그죠? 그럼 너는 필요없어 보지 마 그래서 웬만한 동사 원형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걔는 목적 아닐 거야 부사일 거야 부사 그래서 버리면 동사 원형 성적 그대로 뒤에 목적을 따라와서 써야 되는데 목적을 써야 되는데 목적을 써야 되는데 없잖아 자, 그 문장이 완벽하고 불안전한 기준은 본동사에 대한 내용만 그런 게 아니야 만약 투부정사나 동명사 따위가 딱 떴을 땐 그 동명사 투부사 뒤에 목적을 또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문장은 정확히 완벽한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딱 떴는데 걔가 분명히 타동사 출신이야 근데 뒤에 목적 없어 그럼 걔는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문장 구성상 동사 원형 뒤에 목적을 가지고 없는 형태인 거야 여기 목적을 가지고 없는 형태야 그럼 불안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와시마크요 해석은 물론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무엇이라고 해도 돼요 자, 모든 참석자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정답이 10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보겠고요 자, 남은 시간 활용 잘 하시고 맨 앞서서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파트 7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파트 7을 꼭 좀 여러분 시간 맞춰서 딱딱딱딱딱 매일매일 꾸준하게 푸는 연습 꼭 하시고 시험장에서 꼭 다 풀고 정확도 높게 풀어보시고 점수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